계속 가보도록 하죠 도금이다 너도 고기 먹고 싶지 내, 내, 내 뭘 거 하나 줄까? 뭐, 뭘 거 있나 뭐? 없네 패드에다가 그 키보드 있잖아요 접어 다니는 키보드 이게 패드에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더라구요 워드 작업하는 말 하는 거면야 뭐 물론 노트북이죠 난 타자기를 추천하는데 아, 나 타자기를 좋아해서 어 뭐야 저기 내가 이쪽으로, 이쪽에서 나왔지? 근데 이쪽에서 나왔지? 아, 이쪽 어, 이거 뭐야? 똑같은 데잖아 프로그래밍은 안되죠? 프로그래밍은 어, 추천하는 컴퓨터는 예 그냥 내 생각에 요즘은 앱 앱을 앱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애플 꽤 대부분 많은 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 앱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예 애플 컴퓨터로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뭐 일반 컴퓨터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야 지옥 불꽃 전투병 네 74% 인데? 알 아, 에너지가 이게 한방에 빵 다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까는구나 야, 이거 파 엄청 세다 특히나 기계류하고 파워하머에 좋은것같은데 발팽이 사도님 어서오세요 앱 만드는게 손쉽게 되어있는게 애플의 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그걸 해야되나보나 했는데 자바로도 앱을 만들 수 있나보죠 야야야야 왜이래 카메라 아 아 아퍼 야 때리지마 아퍼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뱉는데 예 프로그램 자바는 프로그래밍이 언어인데 자바는 그 그러니까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결 네트워크까지 같이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알고있어요 시어너가 단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거라면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이나 아니면 서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게 자바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예전에 찾아봤던 기억이 그냥 그래서 아니 뭐 많이 알진 못하고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땐 라고 하긴 좀 그렇나 뭐 어렸을 때 아무튼 프로그램 시어너하고 예 그런 것 좀 배우 베이직 언어 그런거 배운적이 있거든요 뭐 학원 다닌건 아니고 난 학원을 안다녔어 한번도 학원다닌게 아니고 그냥 책 있는걸로 한번 배워본건데 그 뭐지? 그 그 화면에 그 그 그 그거 띄우는거 있잖아요 사진 띄우는 실행파일 옛날 그 그 실행파일이지만 그런 파일 프로토콜 만들어보고 그 꼬리잡기 게임 있어요 별표로 해가지고 꼬리잡는 게임 그거 만들어보고 마우스 왔다갔다 하는거 만들어보고 ㅋㅋㅋㅋ 간단한거 몇개 만들어보다가 관뒀어요 어떻게 도움 Meow 양대 보여려 도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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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부위가 뜨지? 이거 주위 뜨는거는 그 경계포탑일텐데 포탑이 엄청 많나 보네 여기 어 여기도 있네 야 이거 에너지 무기는 은신 치명탄을 해도 뭐 초과됨식이 그렇게 많이 안되어가네 이 무기만 그런건가 아 얘 흔들려 빡 저 빨간점이 돼 내가 볼때 포탑같은데 한방짜리 없나 핀맨 없나 어 핀맨 야 핀맨으로 가자 아유 귀찮다 야 야 핀맨으로 가자 빵 다 터졌지 아 어 하나 남았는데 저..저..이 구석에 하나 남았는데 자 저것다 어 오오 예예예 거기 맞으면 안되지 야 거기 맞아 봤자 저기 다 터질려나 하나도 안 터졌잖아 아니 에너지 1도 안달았잖아 야 가즈 로기 여기 에너지 어디 또 hak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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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어어야으으ㅓ세 야아, 몰라. 이 정도는 소리 안해 아, 그래도 안돼 안 돼 더 높이살 즈아악 어, 잠깐만. 그렇지가 안되요? 저기있는거 다 터졌어, 일단? 죽엄마 죽엄마 어, 누워도 난리야밀리게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잠깐X2 아잇잇잇잇잇잇잇잇잇잉 아잇잇잇잇잇잇잇 consciousness 나 저자 안했구나 아아... 야 팬맨으로 다 죽여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아잇잇잇 정화 여기 전혀안나워네 요 잠깐만 이거 가우스 라이플 장난 아니네? 데미지 아 이게 6라서 그런가? 어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저 야 이게 그 테슬라 캐논보다 이게 더 좋다 아 씨 근데 자꾸 쓰러져 이거 아 쓰러지면 안되는데 야 이거는 에잇 에잇보탑 에잇 야 겁나 안터진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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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텔슬라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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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 은 으아니님 어서오세요 으아니님 어서오세요 으아니님 어서오세요 너 죽었나요 야 그대로 AP를 다 내놔 자 오케이 자 AP 꽉차구요 아 이게 편하다 차라리 이게 편하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에너지 먹을까 스팀팩도 30개 쭉 31개 있네 남았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왜 이렇게 많냐 포탑이 씨 포탑으로 도배를 해놨어 하.. 저..저기 위쪽으로 나가가지고 핵을 날려야지 이쪽이 올라가는 길이었나 어디갔지? 여기였나 여기 아니구나 저장 한번 저장 한번 하구요 휙 휙 휙 없어 휙 휙 휙 휙 휙 휙 휙 휙 어? 잠깐만 저거 물 아냐? 아 안되구나 혹시 이거 포탑을 전체 다 제어하는건가? 그럼 대박인데 네 two 해킹하는거 없냐? 어? 있다 부착하코드 제거 아지 저기 이미 했던거잖아 오오케이 어.. 타겟 4개 병수 재설정 이러면.. 다 공격하나? 어 지들끼리 공격한다! 아싸 내가 좀 이틀없지 호호 자 그래도 자 핀맨으로 바꿔야지 아 이게 한 방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아주 좋아요 자 일단 이에 올라간다 꽝 이야 이이이이이이 그걸 맛에 핀맨 쓰지 않나요? 이거 좀 가까이 썼어 가보죠? 약간 너무 멀리서 여기 끝에 여기 서서 그치 그치 얘 뒤에까지 맞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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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라! 맞으라! 안돼! 일단 비행기는 부서졌는데 저건 안 부서졌어 저거는 안 돼 그게 사거리가 안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쏴라 또 오나? 빨리빨리 어 저기 애들 데려놓고 갔네요 얘 잘 가 뭐하러 오셨어 아 죽으러 오셨어 앝 둘 아 뭐 그렇다면야 뭐 잘 가 아 이거 총알, 총알 별로 없네? 뭐야? 어디서 내놓은거야? 아 저기도 있구나? 아 또 더이상 없는거같아요? 포탑체로는 야 으르렁거리지마라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하나 있는거같은데 어? 잠깐만 자 이정도면 됐어 원샷으로 죽으려나? 아 왜 안돼? 이건 맞을텐데? 이정도거리면 자 아 중간에 뭐 막았나보다 포기 포기 여기에 여러가지 실험하는 그 장소들이 많죠? 엔클레이브들이 특히나 데스클로 데스클로가 어? 뭐야? 데스클로가 호랑이에서 진화한거라고 들어갔는데? 뭐야? 어디서 쏜거야? 아 여여여야 하지마 너 이만 너 맞아봐요 아 폰 에너지 무기하고는 상대가 안되는구나 아니 혹시? 예예예 파워가 틀리네요 에너지 무기는 역시나 엿바꿔 먹어야 돼요 농담이구요? 에너지 무기는 에너지 무기대로 나누는 좋은점이 있죠 근데 파워는 확실히 확인무기가 좋다 확인무기가 좋다 저거 쏘죠 뭐 자 차지팬 좋아 얘는 어쩌다 죽었지? 내가 여기다가 핵사 썼나? 이거 뭐 수리 수리 그 뭐 차량인가 봐요 금속 금속 부품이어야 되나? 자 수리 한 번씩 다 하고요 척 충격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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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크 총이 엄청 많제 척 저렇게 총을 한가지만 쓰는게 아니라 한가지만 쓰면 어... 좋은 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총을 쓰니까 더 좋다는 것 나쁜 점은 총알 관리가 힘들다는 것 이쪽으로 올라가서 핀면을 쓰도록 하죠 자 이쪽이 훨씬 쓰기 좋아 어... 야 너무 가까워졌어 니네들 자 이쪽에도 한번 오 어 아 이거 늦게rail 몰라 몰라 그냥 쏴 아이 대충 맞아 대충 대충 때리면 뭐 죽거든 오 오오오 죽겠..나 죽겠다 야 무기자 폐쇄드 desserts 어 오오오오오DAY 메이저 인쥬리스 디테크티드 아니 죽을 순 없어 아니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어딨어 어딨어 벤져스 죽가아아아아 어? 옆에 무슨 테이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테이프 야 인마 죽어 인마 벤져스 앞에 누가 앗 왈쌍갈쌍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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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나무 쏴 개텔링이지만 개텔링 같지 않은 벤져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아 어디야아 이번에는 어 자 어딨냐 링컨 리피터 일만 너 플라즈마 라이플 쓰지마 두방 두방 링컨 리피터 좋은 점에 AP를 별로 안먹죠 아 AP당 파워가 되게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그렇게 쓰면 맞으려나?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깐 오 오 잇 어? 아 아 아 오케이 아야야야야야야 탁 아 아 어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넌 넌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아이아이아이아이 야 나 진짜 치 아 야 진정심해 아 저거 어떡하지? 야 이건 말 그대로 혼자 1당 100으로 싸우는거 아녜요? 1당 100으로 이건 물트럭인거 같은데? 아닌가? 야 이렇게 트럭을 연결해서 야 엔진이 얼마나 강하면 뭐가 타고있네? 비행기겠지 뭐 하긴 뭐 하긴 뭐 나 미사일 연체 없나? 미사일 연체 안갖고 왔나? 미사일 연체 유니크는 없어가지고 아유 이렇게 조길내면 한참이야 안터져 야 터져봐 임마 아유 씨 지금 불 나기 시작하네 야 이게 총알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시간당 데미지가 너무 작다 시간당 데미지가 너무 작다 작다 여기가 아마 데스클로 실험실일거야 칸달리만 써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허허허 괜찮아요 난 무법자잖아 어 야 데스클로 엉이 아니에요 데스클로에요 꼭 조기 필요없죠 귀찮아 데스클로 똥이나봐요 아니 아니 말이상하다 데스클로 똥이나보라니까 어 얘 똥 어디갔지? 아 위에서 참 볼수있지 이게 먹이들일거야 아마 여기 똥있자 똥 나도 저거 알이 아닐거 같았는데 알보다는 똥이 맞는거 같애 전부 마더가 되는건 아닐걸요 밭 시스템 액기베틴 밭 시스템 오프 예에에 안 맞았어요 너 어디 도망갔어? 공학자 에이 엔클래브예요 야 어 잠깐만 강아지가 어디갔지? 아 강아지가 일로와 봐 뭐..뭐가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나네? 오우 뭐야 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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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야 아야 아 너였구나 자 여섯방 한탄창 다썼어 오오오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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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이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모의 틀린말은 아닌데 어감이 강하다 퓨 이 총으로 죽이려면 하루종일 걸린다는 그 총이예요 이 쪽으로 가야되나? 가는 길이 어딨지? 과 묻히 использование 자 일단 제 센스 없어버려고 야 계산해 아니 계- charge 미소 자 렌즈밭 가겠지? 야 렌즈밭 안갔어? 렌즈밭 갔잖아 렌즈밭 시스템 오프 이거는 그 뭐야 어 빛의 굴절 효과를 미 그냥 갖고있는거죠 어 야야야 죽겠다 벤져스 어디갔냐 아 렌즈밭 오오오 죽어 이씨 2차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예 지원포 네요 야 미사일은 갖고있으면서 미사일 런처놈이야 자 저장한번 더하구요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vandaag 오오오오오 오늘 começ지 오오오오 시작 혹시 뭐신건 mache 아아, 그거? 그거 어떤 DLS에서만 나오잖아요 근데 탄을 10mm 쓴다는게 가장 장점이죠 독건도 무겁고 아아, 대스킬로 있군요 이거 으렁거리는데? 이 안에 아, 데스크로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나 그 데스클로 그 조종기 있잖아요 그거 있어서 나 공격 안하고 엔클레이브만 공격할 것 같은데 귀찮아 나중에 또 그 뭐야 얘가 질투에요 나만 얘는 나만 사랑해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쟤만 사랑해줘야 돼 나 자꾸 같은 데 돌고 있는 것 같애 일로 못 나가 야 왜 거기 누구 있어? 아무도 없는데 갈 길을 알려달라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여기 갈 길이 있는데 이리로 가면 되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야 그렇구나 이리로 가면 되는구나 나 여기 다 왔던 데 같은데 아닌가? 여긴 아주 팍 사이 났군요 여긴 아주 팍 사이 났군요 야생 독버서님 먹어서 없어요 어 아야 아파 아야 아퍼 인마 너도 이리로 가면 돼 너도 이리로 가면 돼 너도 이리로 가면 돼 왜요? 그 3 동료는 난 한번도 안 돼 누구 다 데리고 다녀 보지 않아서 동료 퀘스트도 해보내만 해보고 다는 안 해봤어 나와 인마 어? 이쪽에 됐나? 백 시스템 액티베이 백 시스템 아웃 71 він 우리 도금이 슬로우ńsk 누려보니까 더 귀여운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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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휴 강철 탱기는 소리가 나 자 넣어주시고 어휴 쟤 뭐야 야아 아프지 니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의 권총은 빗나가지 않지 어 한방더 어 블랙오크 어 뭐야 블랙오크 굉장히 어 데미지 좋은 편인데 또 또 있는데 여기 이때면 수리를 못하겠는데 하아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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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저 어디까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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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아우 정말 아우 뭐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봐주신다면야 정말 몸도 빨리 울겠다 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 부끄럽다 야 예 게임입니다 DLC는 어 이게 지금 마지막 전이에요 이제 이걸 깨면은 하나남쳐 나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사람은 정석으로 길 따라서 가야되요 나처럼 어디를 막 갈려가면은 이 길을 잃어버려 아 이쪽 길이 아닌거 같애 길 따라가야 아 저 길이 있구나 길 따라가야 돼 길 따라서 할까 아니요 아직은 마지막은 마돌쉽 제트 가야죠 아 간단하게 말해서 외경 친구들과 의사의사 하는 거죠 어 어 어 잠깐 잠깐 니가 있었구나 사이코 좁은 데서 만나면 힘들어요 좀 먹어주고요 어 퀀텀도 먹었다 에이 잘못먹었다 뭐..먹은거 어떡하냐 자 이걸 바꿔주고요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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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필을 마구마구 냈었군요 옆에 탄필 나오는거 보이죠? 하하하하하하하 탐피가 저렇게 나오는 총이 어디있어요 폴멘님 어서오세요 탐피가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지잖아 원래 탐피는 튀기죠 소외란은 탕 하면은 옆으로 팡 튀겨요 더러지는게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했어요 예 미니건은 하도 많이 써가지고 탄약을 탄약이 막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오잖아 쓰는 건 많고 뭐 어 컨텀 어쩔 수 없죠 뭐 올라가는 길이 있을텐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 나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군요 위에도 로봇이 하나 있을까요 예 7000발 갖고 시작했는데 다 썼어요 살인님 어서오세요 미니건 쓰기 시작한 데가 예 어 미니건 탄약 7000발 모으고 나서부터였죠 버터보드 어 이렇게 하면 되나 뭐 뭐가 오는데 지금 비행기 비행기 부른 것 같은데 오오 잠깐만 지금 뭐 뭐 막 쏘고 있어요 어우 저 저 너무 멀어서 안보여 가자 아까 그 그 거기 거기에요 거기 지하철 통과해서 나온 데가 여기에요 기지 자 무기 바꾸고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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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절대 한방에 안죽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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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파워몰로 겹겹 껴 있고 있어가지고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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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이 빅토리알 라이플리 이게 어 거지같네 뭐 이게 기절하는 옥션이 멀리 있으니까 거지같다 툭툭 야 진짜 멀리 있으니까 거지같다 이거 자 AP를 지금 AP통이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무카콜라까지 먹은 상태라 Z하고 자 한방에 죽여야되는데 좋아 오케이 AP 꽉 찼죠 어 오와야야 야 빨리빨리빨리 재정전하고 꼬다리에다 건전지를 끼면은 총알이 나가요 굉장한 바조가부죠 꼬다리듯 건전지 하나 꽂고 건전지 하나 꽂고 자 쏘면은 충전이 돼가지고 고전압전기 고전압전기 엄청 에이씨 에이 아니 그 건전지 끼기도 힘드네 고전압전기 예 리버트 프라임 이거 그 DLC 시작하면서 폭파됐죠 아 정말 아깝다 우리의 우리의 철이 28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 개 출격할 때 잘 봐요 개 출격할 때 밑에서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그 운동장 같은 데가 열리면서 그랬죠 기억나죠 그럼 어디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철이 28호야 철이 28화로 나올 때 예 버튼 누르면 ute1 리버트 프라임이 bank Einsatz 가 된очь Go edit 아 그래요? 난 철의 20%밖에 기억이 안 난다 강철로 돼 있는 거니까 그 강철 더핏 용광로에다가 넣은 다음에 총알로 만들면 총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어... 어 리버티 프라임이라고 철인 28호 같이 생... 철인 28호 몰라요? 거대 로봇 있잖아 거대 로봇 모르나요? 그 만화 보면은 막 마징가 제트 뭐 태권부이 뭐 맥한도 뭐 있잖아요 뭐 뭐지 또? 가오 가이건가? 뭐 그런 거 뭐 그런 로봇가 리버트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걔가 핵... 뭐야 핵미사일 맞고 죽었어요 이 거대 로봇이야 거대 로봇 이만해 그 로봇은 이 건물만해요 로봇가 그 핵미사일 맞고 그 터졌거든요 그 로봇가 부서졌어요 그 로봇가 부서졌어요 그 크기가 크니까 그거 녹여다가 총알 만들면 많이 나오겠다 이거 그 고청 주소다가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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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아 뭐야 아 에너지 에너지 Britt 자 관전자 꽃고 이게 총알 소모가 되게 적기네 총알 세... 대미지는 좋은데 연회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그 가오스 와이플도 올랐고요 헉 앗 잠깐만요 어헉 터진다 터진다 터졌나 8 터졌나? 역시 이 총이 짱이야 아 그래요? 그게 나는 설정을 똑같이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전송되는게 인터넷이 안좋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설정을 바꾼게 없거든? 치명탄! 아 아침에도 터졌네도 안죽었어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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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고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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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다 된 것 같은데요? 대륙 정리가 매그넘이 아냐 진짜 이거 매그넘 탄환에다가 티탄을 넣은 아주 철갑탄을 넣은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뭐냐 근데 이건 뭘 이렇게 크냐 레드 다리고 어? 이거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땡크같이? 이동기지 같은데요 야 이제 움직인다고? 뭐? 원리야?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여기가 또 입구가 없잖아 이야 RCBM 일곱발 아 혹시 RCBM이 일곱발이면은 아 혹시 RCBM이 일곱발이면은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가 어디야? 어? 어? 잠깐만 이건가?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다 모빌 베이스 어? 어떻게 해? 아 오늘도 예 상태가 별로 안졌나보네 방송상태가 방송상태가 아 아 자 그럼 다행이구요 어 내가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 아 자 이거 수리 한번 하구요 자 이거 수리 한번 하구요 은신팀 치명 어 치명타 아 데미지는 링컨이 다 좋죠 로어트가 다 여기서 뭐하는거는거지? 아 아 나 과학자도 막 죽이고 왔는데 참 음 음 그래 행으로 행으로 아니 글쎄 로봇 로봇한테 이름 붙여가는거 같은데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레츠고 왔는데 후버 스피키 야 이거 굉장히 금속이 엄청 단단해보여 검정색이니까 더 강해보이는데 스티키 스티키 후버 스피키 스파키 야 이 이름이 굉장히 톡톡 뛰는데요 스파키 스파키 자 잠깐 정상하구요 잠시만요